침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에 P 벗겨있는 눈으로 서서는 거 다진 사람으로 비어가는 줄 몰랐구나 새워야 봐, 나 죽이지 말라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안 못생겼죠? 사람들이 자꾸 내 맘은 거고 고마시는 거 같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?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울어보지 마세요 고추나 여기 울지 마세요 비어가는 내 청춘 자랑은 또 어떻게 해 이 어려움의 숫자가 다 알아보래요 아, 아니, 행복까지 왔는데 이 다은지 안으로는 여행 이는 가지 안으로는 여행 지난달 새 거를 속도로는 여행 서서는 거까지만 해 States 좋죠? 그래서 여행은 더 이상 우선을 게다가 하시는 게 세상을 becomes 내가 아는게 안되더라 여기까지 와라는데 왜 그렇다고 와라는데 중앙간 세월이 성공한 곳도 사산로만 반찬한 체력이 우리 알바는 줄 몰라 세월아 밤하니 빛바라라 세월아 밤하니 빛바라라 보릿고개 두개 연달아 말아주세요 하나 안고 꿈꿈꿈하나 꿈꿈꿈하니깐 흥이 깨지는거 같아요 아버지는 좋으세요? 아버지 웃으니까 진짜 멋있으시다 아까부터 계속 눈여겨봤는데 빠르게 한 번 더 가요 안동역에서 준비됐어요? 네 그러면 스파트 촬영 경례 안녕 안녕 지금 어마어마 배고프가 돼가지고 지금 어마어마 배고프가 돼가지고 난 여름이 고문 앞에 세월아 저흘이 내리기나 내리여라 해서 옛날 자녀랑 독한 사람 세월아 나를 부끄러워 온다 직원이 부끄러워 상상 registers 한 번은 멈췄기 한 번은 멈췄기 멈췄지 않은 사람 한 번은 멈췄기 한 번은 멈췄기 기적 소리 끌어 뻗침더래 한 번은 멈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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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기 한 번은 멈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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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을 치워 멈춰갈 때 어디서는 잊고 살던 곳 악마는 우리의 꿈이여 불빛이 너무 붉은 슬픈 걱정은 한숨이었어 불빛이 또 꺼부르던 슬픈 걱정은 통통이었어 좋은데 아휴 이거 힘드네 깽갈 치는 게 박자도 이상한 거 같고 처음 해본 건데 요번엔 또 뭐 해봐야 되겠어요? 언니 웃지만 말고 아니 뭐 해볼까요? 제가 이럴 때 대사를 까먹었을 때는 좀 도와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돼야 각세리 마당놀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이죠? 그러니까요 힘들면 엄마 쉴까요? 아니 쉴 때는 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할 때는 반응도 안해주고 그쵸? 계속 그랬어요? 잠깐 머리 자려고 오냐고 여기 현장 더 하는 상황을 몰랐네 네 맞나고요? 쉬라고요?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 보면 우리 단장이 아버지인 줄 알겠어요 아니 우리 단장이 싫었을지도 않았는데 아휴 그러면은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노래 한 곡 더 할까요? 그래요 네 꽃물? 꽃물 할까요? 네 꽃구경 오셨으니까 꽃물 하죠 오늘 허리수포만이 꽃물 안 했어요? 네 꽃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노래가 겹치면 안 되니까 엄마 조심 들어가세요 네 감사해요 가져주셔가지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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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물 준비됐으면 꽃물 노래 한 곡 더 나가요 차렷 경례 가자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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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코를 주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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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찌찌찌찌찌 찌찌찌찌 찌찌찌 찌찌찌 우연 푸안이 느끼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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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